안녕하세요. 초점탄산수 모델 김정희입니다. 초점탄산수 용평 리조트 오픈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KLPJ 투어를 대표할 새로운 대회가 온다. 초점탄산수 용평 리조트 오픈. 투어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명품 대회로 자리매김할 초점탄산수 용평 리조트 오픈. 새로운 전술의 시작이 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대회 첫 번째 챔피언의 영광을 향한 청량감 넘치는 승부. 뜨거운 여러분. 모두가 시원한 3위를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초점탄산수 용평 리조트 오픈.